안녕하세요 벤치마킹tv입니다. 오늘은 만 16세 이상 누구나 추천인 수익 없이도 하루에 1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앱테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월 100만원도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인스타 링크를 눌러 가입하면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직접 찍은 인물 사진 이름은 한글로 아이디는 최근에 만든 계정으로 만들어주세요. 숫자가 들어간 아이디는 피하시고 7개의 직접 찍은 풍경 인물 음식 사진을 게시해주세요. 글은 1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해시태그는 3개를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계정 승인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뷰업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주세요. 벌써부터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안드로이드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이폰 사용자분들을 위한 간편한 뷰업 설치 가이드입니다. 먼저 구글에서 블루스택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세요. 블루스택을 실행한 후 영어로 뷰업을 검색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회원가입하기를 눌러 진행하고 마이뷰업에서 계정 추가로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승인 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계정 오프로 전환하고 뷰잉하기를 눌러 인스타그램 댓글 작업을 시작하세요. 미션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글을 열자 이상 작성한 후 완료를 누르면 돈이 적립됩니다. 환급은 미션 정립 후 한 달 이후에 가능하며 1만원 이상이면 마이뷰업 환급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이름 주민번호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일 기준 다음주 수요일에 돈이 입금됩니다. 출퇴근길이나 여가시간 활용하여 쉽게 용돈을 벌어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